태블릿 PC 드디어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이거 변희재 대표가 한 말대로 그렇게 됐어? 이게 최서원 씨가 이미 작년부터 최서원 씨가 소송하지만 미디어치가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무대행하는데 아니 최서원 거라 그랬으면 재판 끝에 있으니까 돌려줘라. 가져가서 검증하겠다. 안 주는 거야. 소송을 들어갔어요. 근데 박범계가 법무장관 할 때는 대응을 잘 안 했지. 그래서 쉽게 이겨서 가져가려고 했는데 한동훈이가 딱 들어오면서 검사를 투입하면서 그냥 막 덤벼서 시간 끌고 1심은 이겼어요. JTBC 태블릿을. 근데 또 항소해서 안 주고. 이번 거는 장시호 태블릿. 한동훈이가 직접 전학한 장시호 태블릿을 소송해서 결국 이겨서 받아와야 되는데 한동훈이 재판 결과 나오는 날에 목포 갔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1박 2일 동안. 목포 간 거 보여드릴게요. 1박 2일 동안에. 목포 요즘에 2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해요. 목포에 가서 3호 중공업. 현대 3호 중공업에 가서 저렇게 사진을 갖다가 무슨 전속 사진 작가 끼고 하듯이. 화보를 만들어서 화보를 하여. 그래서 머니투데이가 정말 급하구나. 아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무장관이 공장 가서 전원 모자 쓴 사람 한번 봐보세요. 더군다나 가만히 쓴 사람. 그러니까 뚜껑 두 개 쓰는 거지. 뚜껑 두 개 썼잖아. 대통령이었다는 건 물론 법무장관이 공장에 들어가서 저러고 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압수수색하러 간 거 아니에요? 저건 완전 대통령 놀이지. 그런데 소송이 원고가 최선이에요 내 거 돌려놔라. 피고는 뭐냐 국가인데 국가에 대한 소속은 법무장관이 대리하기 때문에 판결문에 정확하게 피고 한동은 적혀있어요. 아 피고가? 지사권이야 지사권.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우리가 선고만 하는 게 두 달 전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거 그때 한번 소영길 대표가 질렀을 때도 또 꼴에 또 도어 스태핑하잖아요. 그때 기자가 질러가지고 그때 터렸다는 문제가 이거는 피고가 한동은이야 한동은이 폐쇄했어. 당연히 법정위자가 물어볼까봐 1박 2스킬로 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목포에 있어요. 안 돌아왔어 아직도. 거기서 뭐 그 유명한 정식집. 1박 2스킬로 갔다 올 수 있는데 요즘 KTX믄 2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하는데 당연하죠. 왜 1박 1동안 목포에서 앉아있냐고 해야지 그럼 여기서. 장성장 갔나? 신당? 장성장은 모르겠는데 제가 잘 가는 목포에 유명한 식당 간 거를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지 저희들도 갔었잖아요. 오 그지. 근데 원래 목포 가면 거기 밖에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저희가 한가하게 목포에서 왜 뒤집어 가지고 있어. 그래서 도어 스테이핑이 이틀이나 안 됐기 때문에 일단 한동은은 빠져나갔다고 자기 생각하겠지 도망갔죠. 근데 아까 만든 피고가 한동은이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 돌려달라 이거야 우리는 돌려달라고 항소하지 말고 한동은 자기 어디으로 최서원 거라고 질러댄 게 있어요 국회에서. 근데 좀 뭐 어쨌든. 그러니까 문제 될 게 없는 거지 아니 돌려주면 되는 거지. 아니 잠깐만 우리 변희재 대표는 늘 변희재 중심으로 세상이 논다고 생각해서 한동은이 도망간 게 고거 도어 스테이핑에서 고거 얘기 안 하려고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근데 저거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해석하거든. 저거 대통령 놀이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2인자라고 하는 거를 이번 기회에 원희룡이 하도 뜨니까.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아니 이러고 다니면은 대통령 실수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다니는 거를.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상식적으로. 건희 누나가 진짜 싫어한다고. 이걸 좋아하겠냐고. 이거는 급하게 도망간 거야. 급하게 도망간 거야.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요. 이번 주 토요일날 우리가 집회 이거 돼 있어. 한동은 집 앞에서. 진짜 한 촛불 태극기 한 30개 단체. 유튜브 30개. 한 3천명. 행진까지. 한동 집회 해요. 너 자백하라. 아 3천명. 그리고 오늘 이제.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데. 한동은 너 태블릿 조작대에서 밝혀라. 이거를. 복문을. 지금 태극기 촛불 인사가 서명을 하는데 한 50명 넘어갔어요. 한 100명까지. 이게 지금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동은 도망가야 되는 상태야 지금. 우리가 추적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그와 관련된 어떤 워딩이 언론에 노출되는 게. 대단히 안 좋은 일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보수 핵심층이. 지지층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코어가. 코어가 흔들리는 건 되게 위험한 거거든. 제가 그 미디어치의 보수 인사 리스트가 30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치가 무슨 행사 있을 때나. 체리박안 했을 때 주는 300명의. 그 안에 예를 들면. 정규재. 김진태. 박대출. 정치나 언론의 보수의. 조갑재. 아는 사람 다 있을 거야. 이런데요. 보수 아는 사람. 한번 대보세요. 누가 아는 사람인지. 기본적으로 신해식. 신해식 있고. 그 300명이 다 들어와 있어. 저희가 오늘 300명이 다 뿌렸어요. 이거 한동훈한테. 이 태블릿 조작 자유입 받는데. 왜. 보수는 전체가 태블릿 조작됐다고 합의가 된 조직이에요. 이제 써라. 3개월 전만 해도. 답도 없는데. 달라. 이 태도가. 태도가 달라졌어요. 벌써 한 20명 넘어 돌았어요. 왜 그러냐. 아까 양평 땅에 대해서 이미. 그렇죠. 위험하구나. 그리고 한동훈이가 도망. 한동훈이가 지금 대응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수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건 너무 당연한 게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보수가 박근혜 내버리는데. 한 3, 4개월 만에 내버렸습니다. 박근혜 내버렸는데. 근데. 박근혜는. 박근혜는 감옥에 있어도. 박근혜가 감옥 가면서요. 보수에 한. 최소한 수백억 부려로서. 박근혜 9명 운동한다고. 그걸로 먹고 사는 인간들이. 1000명 넘어 간다니까요. 그 정도로 박근혜는. 우영의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 뭐가 있지? 우영의 자산이. 전혀 없지. 술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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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희룡이나 윤석열 같이 술을 많이 마셔도. 이 정치인들은 다수와 술을 마시는데요. 이 검사람들은. 치들끼만 하죠. 스포츠 끼고 있기 때문에. 면병도 안 돼. 아무것도 없어. 그냥 윤석열은. 총선에서 승리할. 비결 없으면요. 보수는. 바로 내버리고. 또 다른. 다른 놈 데려와요. 또. 그럼 되는거죠. 박근혜 내버리고 윤석열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까짓게 윤석열 내버리고 다른 놈 또 데려옵니다. 이게 보수야. 그러면 나라를 살리는 거야. 애는 진짜 아무 근본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 자꾸 이제. 너무 총선 승리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아니. 지금 야당이 169석이면요. 역대 최대 야당인데. 지금도 못 싸우는데. 뭘 총선 승리하려고 구걸함당이냐고. 총선 전에 보수를 무너뜨려서 윤석열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보수는 총선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면요. 바로 갈아쳐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데. 저도 이제 총선 전 탄핵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 민주당이 170석 깔고 있어. 그다음에 야당들 합치면 182석 정도 나와요. 무소속하고 다 합치면. 그럼 18개만 가져오면 되는 거야. 근데 공천 과정에서 문제 발생하게 돼있거든 지금 국민의힘에. 근데 벌써 양평고속도로니 내부 누수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번 태블릿 PC 재판도 그렇고 누수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이거 억제를 못하나. 그립력이 약해진 거야. 사법부 통제가 안 되잖아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낙연이 갑자기 막걸리외동 갑자기 빨리하자 그런 거야. 그런 것들이 다 밑에 깔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걸 조심해야 돼 우리는. 이낙연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망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보수 진영에서 합치면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반륜연대로. 반륜연대. 반륜연대에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륜연대에서 국가를 위한다는 게 아니고. 윤석열 간주분은 우리 먹을 거를 못 가져온다. 먹을 거 가져올 놈으로 교체하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보수는. 근데 어쨌건 이놈부터 제끼어놓고 그 다음 일을 생활해보자는 거지. 어쨌든 보수에서 제낀다. 저는 제낀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가 한번 써보면 알아 리스트에 반응을 보면요. 3개월 들으면 완전 판이에요. 흔들려. 엄청 흔들려. 요타임에서 결론을 듣고 싶죠. 결론 듣기 전에. GB 3종 세트. 가보도록 합니다. GB 세트입니다. 자. GB 화장품 전체 화면으로 좀 보이시죠. 스킨. 로션. 크림. 그리고 슈퍼모이스트 세트. 이 스킨과 로션과 크림의 슈퍼모이스트 세트는 GB 3종 세트라고 불리면서 진짜 나를 갖다가 구해준 세트. 나의 인생을 바꿔준 세트로 이렇게 불립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요렇게 우리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어. GB 크림. 그리고 GB 스킨. GB 로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GB 크림 150mg. 이 크림이 진짜 좋아요. 이거는 뭐 잔주름 사라지게 해주고. 그리고 미백 효과가 탁월하고요. 스킨 하나만 발라도 그냥 건선 뭐 이렇게 간지럼증 이런 거 사라집니다. 그리고 로션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촉촉하게 채워지면 그야말로 피부가 재생이 되고 완성이 됩니다. 이 샘플 3종 세트에다가 GB 비누까지 해가지고 GB21까지 증정을 해 주시는데요. 체크 포인트 하나가 발명 특허물집. 피부와 관련된 모든 트러블은 사실은 90% 이상이 곰팡이균에 의한 거예요. 근데 굿모닝 바이오 연구소 그걸 줄여서 GB 연구소라고 하는데요. 수년간의 연구 끝에 곰팡이균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물질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그 특허를 받았는데 해양심충수와 약용식물 10여 가지로 특수 발효시킨 이 성분은 피부가려움증, 비듬, 지루성 피부염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가 해양심충수. 여기 화장품에는 항상 물이 들어가요. 근데 정제수 집어넣는 건 좀 싼 거고 거기에다 뭐 무슨 어떤 데는 장미수를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무슨 토마토수를 집어넣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는데요. 여기는 해양심충수를 집어넣어서 피부에 흐트러진 미네랄 밸런스를 정돈시켜주면서 빈틈없는 보습 장벽을 쳐줍니다. 바닥 깊은 곳 200m 이하에서 채취되는 해양심충수. 햇빛이 도달하지 않잖아요. 부패되는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깨끗한 천연 미네랄이 가득한 해양심충수의 미네랄 밸런스 효과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어떤 후기들이 있는지 제가 후기 하나 손석구 목소리로 후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림성이 좋아요. 보습이 잘 돼요. 효과 좋아요. 피부로 한 10년 넘게 고생했어요. 습진인지 아토피인지 다리 쪽에 건조해서 계속 일어났어요. 피부과를 아무리 다녀도 잠깐 나아지다 말아서 그냥 포기하고 바세린 바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빠가 한번 발라보라면서 gb1크림을 주시더라고요. 지인이 추천했다고. 헐! 그런데 이게 뭔가요? 대박! 안되네요. 다리가 조금씩 좋아졌어요. 정말 기대는 거의 안했는데 우선 정말 소량으로 발라봤는데 촉촉하게 바로 흡수되는 느낌. 제가 10년 정도 건성 같은 거라 건조하면 엄청 가려워서 막 긁고 피나고 아물고 다시 건조하고 긁고 피나고 를 반복해서 피부가 코끼리 피부처럼 이미 각화되었거든요. 그래서 뭘 발라도 피부 밖에 겉도는 느낌이었는데 이건 촉촉하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양을 늘려서 트러블 부위에 다 발라봤어요. 건조함을 느낄 때마다 수시로요. 이제는 거의 아물고 아직 한 부위는 좀 남아있지만 계속 바르고 있어요. 얼굴도 그냥 다 발랐어요. 그렇게 한 통 반 정도 사용하고 계속 사용할 것 같아서 이번엔 다섯 개 있는 거 구매했어요. 정말 인생 동반 크림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처럼 건선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고 효과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솔직히 지금 지비크림을 하나 사보려고 해요. 우리 아들이 입술 주변이 계속 터. 이게 저 교정 장치를 오랫동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교정 장치는 고무줄에 반응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 옆이 터요. 그래서 뭘 하여튼 다 발라봤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지비크림 한번 발라보려고 합니다. 작은마음님 아로마도 아웃도어 스프레싱 감사합니다만 지금 지비타임 지비타임입니다. 지비크림 지비도 잘 쓰고 계시다고 지비도 잘 쓰고 있다고 지비크림 지비로션 지비스킨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비의 다양한 세트들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좌충우돌의 이제 결론으로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방송 그랬던가 결론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 한번씩 해주세요. 지금 저희 김성수TV와 미디어치가 함께 4000 구독자 4000 동접자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오늘 4000 돌파했어요? 아 드디어 4000 돌파했어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좌충우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구독 좋아요는 필수고요. 그리고 멤버십까지 이왕이면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요. 일시판결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언제 반환이 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가져오면 되는데 아 가져올 수 있는 거에요? 일시판결 그래서 하지 마라 이거지. 왜냐면 자기가 최선거라 그랬잖아요. 가져가겠다는데 왜 자꾸 막냐 그걸 이제 우리가 성명서도 발표를 하고 집 앞에 가서 가져올려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포렌식을 해가지고 포렌식을 해가지고 잡는거죠. 그래서 못 주는거에요. 그것 때문에 그걸 또 조작할 가능성은 없나? 지금은 손가락 왔죠. 이제 자기를 발견할 수 없나? 저희가 이미 그 본체는 못 가져왔는데 복사 파일을 가져왔어요. 아 이미 복사 파일을? 이미 복사 파일에다가 그냥 엉망진창 다 박살 내놨어요 이미. 이미 증거 조작 다 해놨어. 근데 그 증거 조작을 발견할 수 있는거죠.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그것 때문에 못 주는거야. 다 아작을 내놨으니까. 자 이번 주말 태블릿 조작수사 자백하라 집회 마치 여리고송을 감싸고 도는 그런 성스러운 군대처럼 지금 그야말로 단윤연대가 다 뭉쳐가지고 집회를 열게 됩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기적같은 일들이 좀 벌어지기를 기대를 좀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좀 그 당부 말씀이라든지 주말에 우리 집회 좀 같이 나오자고 동료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 좀 하셔야 되겠네요. 나오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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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장소가 집회의 장소가 중요한데 한동훈 집앞이라는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엄청 떠들어졌어. 기자들한테. 나 건드리면 죽인다. 난 집앞에서 세번째 우리만 하니까 안되서 몇천명을 끌고 왔는데도 입을 못 연다. 이자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나오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통령실에서 한동훈을 제거합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못 막으면 골이 잘라야 되니까. 공범이 인성전이야. 공범이 인성전. 한동훈 앞에서 제거 안하면 육원전까지 덮치기 때문에 일단 한동훈을 제거하면요. 지를 살 것 같지. 같이 죽어요. 어차피. 근데 그 꼴을 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겁니다. 한동훈을 자르기 위해서 아마 한동훈을 뒤집어 싣으려고 그러는데 이놈이 혼자 죽을 놈이 아니에요. 아니 한동훈이 더 살 날이 많잖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그러니까. 제가 팀 하나 드릴게요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한번 찾아가 보세요. 참고로 감옥은 가발 못 씁니다. 네. 감옥 가면 가발 못 씁니다. 가발 못 씁니다. 가발 못 써요. 그렇죠. 감옥 가는 것보다 더 괴로운 장면. 감옥은 죽어도 가기 싫겠네요. 심고 가겠죠. 인플란트. 자. 오늘도 좌충우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더 재미있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통쾌해질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갈고 닦은 무기가 더욱 더 날카로워질 예정입니다. 윤석열 끌어내린 그날까지 우리 좌충우돌 한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안녕. 안녕.